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땅에 참된 예수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뿐만 아니라 북한 땅과 또 중국 땅과 세계 곳곳에서 미얀마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당신의 교회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지금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고통당하는 전세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비하는 우리들의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도서 전세계 예수와의 교회를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듣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시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도서 우리가 사랑으로 성령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도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 상반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하되고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4절 5절 5절의 상반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한사도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 4절에 나타나 있죠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편지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반모솜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요한사도를 말하는 건데 요한이 그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정말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얼마나 예수님과 차이가 관계가 깊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랬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솜에 유배당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죠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 땅에서 유배지에서 만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정말 예수님 안에 그 영광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도 요한이 온전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의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증언은 이 증언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온전히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직접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정말 앞에 이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서두에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자 일곱 영은 완전수죠 지금 이 일곱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전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요한 게시록을 계속 제가 읽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도 지난 주간에 다 읽었고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이 살았던 사도행전이나 그 다음에 성경의 요한 게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들을 통해서 마테마가 누가에 포함되어 있는 또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핍박죽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집밥힘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습니다 성령 안에 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하시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가슴 벅차게 이 말씀을 지금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교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박해가 심한 때 사도 요한이 살고 있고 지금 교회들이 로마 황제의 그 박해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왜요? 응원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당신들과 함께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일곱 교회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까지 또 미래의 교회들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들까지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면 다른 기도를 하다가 계속 그 기도로 가요 아프간에 있는 교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 두려워 떨고 있는 교회들 진짜 교회들 거듭난 예수와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짜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어떤 위로가 위로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위로가 아니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고통들을 다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배 당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들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는 겁니다 박해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몸입니다 아프간리스탄에 있든 북한 땅에 있든 중국 땅에 있든 쿠바 땅에 있든 모든 예수와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고통당하는 교회들마다 대한민국에 지금 고통당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정말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박해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당하고 그 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지원을 했어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지원을 했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고 또 재정으로 기도로 협력해서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는 것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선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지도자들, 대통령 모든 지도자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여러분 탈레반의 수장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어떤 나라의 대통령 어떤 지도자도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모든 고통받는 나라의 교회들의 정말 큰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로마 황제 아래에서 지금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땅의 모든 임금들 모든 왕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한민국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의 아프가니스탄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이 모든 지도자들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계 온 세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온 세계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모든 교회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머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고통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꿀을 찌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온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교회들이 정말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정말 참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면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교회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박해를 당해보고 핍박을 당해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박해받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박해받고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박해가 있고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평안하다 평안하다 속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로 살면 어디서든 핍박이 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와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와의 교회로서 정말 박해받는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왕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왕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와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교회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왕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온전한 경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성축합니다 아버지 또한 먼저 앞서 천국으로 입성한 모든 당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우리 형님들이 믿음의 형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스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열심히 끝까지 끝까지 달리라고 응원해주고 있고 박수 쳐주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교회가 하나이고 열방의 참된 교회들이 이렇게 핍박박고 고통 중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박해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교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샘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여러가지 재정적인 고통 또 수많은 또 빛박 박해 고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온세계 왕이십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척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도서 귀한 예물 드린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도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도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분 영상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전롱